YSK 평소 백핸드가 불안해 고민이 많던 YSK입니다. 헤드가 작아 더 맞추기 어려운 타점 라켓으로 실험해봤습니다. 헤드가 작아 더 맞추기 어려운 타점 라켓으로 실험해봤습니다. 해 gla 컸기 오우만 어차피 이 방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타점 라켓을 사용한 분석 영상을 통해 호엔드에 비해 백핸드의 타점이 맞지 않아 셔틀콕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